케빈, 나는 내 케빈, 케빈과 함께 놀자 심심한 친구 모두 모두 모여라 힌트 어디 있지? 힌트가 그럼 여기 있나? 여기 한번 떼어보자 디비디보 친구들! 케빈이 바로 발견했어요! 핑크색 포스트잇! 오! 여기 보면 숫자가 희미... 오! 2! 플레이 짱! 어!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에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어, 없어 어! 꼬마니! 찾았어! 이거는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떼면은 짜자잔! 2가 있네요, 2? 보면은 지금 1, 2, 3인데 어! 왜왜왜왜왜? 여기, 이거 여기가 3자리 숫자였잖아, 그럼 이거를 다 세보자 왠지 개수가 이 순서 같아, 그치? 핑크색부터 1, 2, 3, 4, 5, 6, 7 핑크색은 7개, 초록색은 1, 2, 3, 4, 5, 6, 6 초록색 6개 그리고 마지막 파란색은 1, 2, 3, 4, 5, 6, 7, 8 그러면 핑크색이 7개니까 첫 번째 자리는 7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는 하늘색이 아까 8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 자리는 초록색 6 그러면 7, 8, 6 한 번 열어보죠 7, 8, 6 과연 아 열렸다 아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이제 한창 남았어요 근데 꼬박 결이 아직 오빠는 겉전에 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야? 네 촬영 친구 더 준비한 거 없어요? 이거 끝났어요! 의검태 시작 seit slightly HEY 받아라! 화이팅! 우아 한번 외치고 시작하자! 케빈의 기네스 도전! 잠깐만, 살짝 더 잠깐만요. 잠깐만. 어떡해, 어떡해, 어디? 어디, 어디? 어, 됐다. 자. 육세! 오케이. 오케이, 육세 60입니다. 육세. 잠깐만. 화이팅, 오빠가 지금 병원에 깁스한 사람 같아. 우리 할 수 있어. 맞다, 우리 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케빈의 기네스 도전! 야! 하나, 둘, 셋! 쏙납 부터! 하나, 둘, 셋! 쏙납 부터! 그냥 거기에 잠깐만 숨겨서 이렇게 해! 치실게 해, 치실게 해. 야, 오빠. 야, 오빠. 이제 오빠 안 될 것 같아. 이제 안 돼? 아이고, 이거 다 내려봐봐, 일단. 됐어, 너, 너! 쭉, 나 쭉이야, 쭉! 안 돼, 안 돼, 안 돼. 됐어. 됐어요! 됐어요! 고아 케빈이 오빠도 놀랄 것 같아. 감동이에요! 고아 케빈이! 고아 케빈이! 고아 케빈이! 고아 케빈이! 오빠 좋아, 좋아, 좋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과연 다음 친구는 어? 처음에 기린인 줄 알았어요. 오, 진짜 기린 같다. 오, 이 친구 이름 뭐지? 기린을 닮은? 람베오사우루스! 오, 이 친구가 람베오사우루스구나. 이 친구가 어때요? 진짜 기린 같지 않아요? 오, 람베오사우루스는 눈도 초록색인데 눈도 땡글해서 너무 귀여워요. 이 친구의 오! 이 친구의 속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날카로움이래요. 빨간색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람베오사우루스. 오, 이 친구 보기보다 조금 무서운 친구인가봐요. 내려라! 보기보다 람베오사우루스 이 친구는 이제 잘하죠! 이제 캐빈이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았어요. 이제야. 얍! 오오오오오 오오오 두 이제 구해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다음 친구는 어? 이 친구는 퓨리케료사우루스 맞나요? 파키리노사우루스 파키리노사우루스 아 트리케라톱스랑 비슷해가지고 파키리노사우루스는 오 여기 앞에 굉장히 딱딱해 보이는 노란색이 아까 이 친구랑 같이 뭔가 좀 비슷한 돌머리가 있어요 돌머리도 있고 뿔도 있고 굉장히 오 무서운 친구 같은데 이 친구의 속성은 짜잔 빨간색의 날카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 친구도 보기보다 무서운 친구 같아요 여기 옆에 둘게요 람베오사우루스 이거 반칙 아닌가요? 이 정도는 이 정도 반칙 커요 이게 어떻게 된거지? 이거 실패예요 케리 왜요? 안 돼요? 3라운드 케리의 최고 기록 3단계 오케이 인정 그 다음에 케빈이죠 케빈? 네 케빈 케리가 될게요 케리가 도와줘요 윤희 잘해 케빈 오빠를 위해서 응원해줘요 파이팅 하하하하 아 이거는 뭐 아 케리 네 아까 이러기예요? 아니 케린 수선증이 있어가지고 잘잘봐야죠 2단계 성공 2단계 scientist 2단계 성공 2단계 성공 2단계 성공 이번엔 스텔라! 스텔라! 윤희는 또 스텔라 언니 응원해줘야 안녕! 화이팅! 윤희는 암살하고 스텔라 너무해 1라운드! 스텔라! 라라라라! 뭐야? 2라운드! 스텔라! 스텔라! 2라운드 성공! 3라운드! 시작! 캐리! 우리의 안돼 안돼 다시 뭐 다시야? 1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성공!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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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아할 필요가 없어 스텔라! 바꾸기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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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럼 캐빈은 자동적으로 파란색! 루씨랑 캐빈만 자리를 바꾸면 되겠다 그쵸? 친구들 어떡하죠? 너무너무 걱정돼요 할 수 있어!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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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로 다닐다! 화이팅! 다닐다! 아!